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깊은 밤, 담장 너머로 거문고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마치 달빛을 타고 흐르는 듯한 그 가락은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지요. 길이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서방님.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가까이서 당신을 느끼고 싶습니다. 검은 고장의 손이 여인의 뺨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지요. 하지만 들키시면 어쩌려고. 달빛 아래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 순간 검은 고장의 손길이 여인의 얼굴 가까이에서 멈추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시옵니까? 갑자기 들려온 유모의 다급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지요. 어서 피하세요. 들키심임 어쩌시려고. 검은 고장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보지 못했지요. 달빛 아래 검은 고장의 눈가로 흐르는 눈물방울을. 그리고 그의 발치에 떨어진 양반가의 향랑을.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하얀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던 어느 늦은 밤이었지요. 양반가 깊숙한 곳. 규수의 방에서 한 여인이 홀로 자수를 놓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이소연. 나이 16세 이미 시서백 편을 읊을 만큼 학식이 높았지만 그만큼이나 아름다운 용모를 타고난 규수였습니다. 까맣게 빛나는 눈동자와 봄날 진달래처럼 붉은 입술. 하얀 살결은 마치 옥처럼 빛났지요. 아가씨 들으셨습니까?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지요. 방자가 차를 들여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인데? 밤마다 검은 고장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고장이가 예사 맹인이 아니랍니다. 그의 검은 고 소리를 들은 처자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지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구나. 조연은 담담한 척 말했지만 가슴 한 켠이 설레기 시작했지요. 그뿐이 아니랍니다. 그 검은 고장이 얼굴이 무척 고우시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눈을 제외하면 마치 양반과 자리 같다나요? 그래서 처자들이 더욱... 방자야,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라. 아가씨께 누가 들라? 갑자기 들이닥친 유모의 호통에 방자는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연의 마음속에는 검은 고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 박혀버렸지요. 한편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검은 고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 듣는 가락이었지만, 그 소리가 마치 달빛처럼 소연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어왔지요. 총 끝에서 울리는 한 음 한 음이 마치 그의 마음을 속삭이는 것만 같았답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검은 고 소리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 달빛 아래 앉아있는 검은 고장의 모습은 소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무 살 남짓해 보이는 청년의 얼굴은 마치 옥처럼 반듯했고, 그의 손가락은 검은 고, 줄 위에서 나비처럼 춤을 추고 있었지요. 소연은 넋을 잃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작은 돌멩이를 굴리고 말았지요. 누구십니까? 검은 고 소리가 멈추고, 청년이 소연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어딘가 귀에 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까? 검은 고장의 목소리에 소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순간 도망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에 이끌려 제자리에 멈춰 섰지요. 예, 그만 들으려 했는데, 자꾸만 귀가 당기는 것이… 허허, 그렇다면 한 곡 더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깊어가는 밤, 남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터였지요. 하지만 그의 검은 고 소리는 마치 달빛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어찌 이리 늦은 시각에 검은 고를 타시나요? 달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달빛만은 느낄 수 있거든요. 초수께끼 같은 그의 대답이 조금은 이상했지만, 검은 천으로 가려진 눈가에 맺힌 달빛이 마치 눈물처럼 반짝였지요. 그런데 아가씨의 목소리는 마치 봄날 앵두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아서 분명 아름다운 분이실 것 같은데… 아이참, 보이지도 않으시면서… 조연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양반과 자제들이 그녀에게 말을 건넸지만, 이토록 소연의 마음을 무장해지 시킨 이는 처음이었지요. 일이 늦은 시각인데,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검은 고장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들어가라 하시니 섭섭하군요. 조연의 투정 섞인 말에 검은 고장이가 살짝 미소를 짓는 순간, 달빛 아래 그의 수려한 모습이 너무도 선비 같아 보여 소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내일 밤에도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예,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 눈은 보이지 않으니 아가씨의 얼굴을 볼 수도 없지요. 다만, 이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 그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이맘때 뵈어요. 둘의 은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갑자기 집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시옵니까? 유모의 목소리에 소연은 화들짝 놀랐지요. 이제 들어가 보십시오. 네,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검은 고장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한 채, 소연은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의 검은 고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요. 아가씨, 이제야 찾았네요. 어디 계셨답니까? 아, 달빛이 너무 고와서 잠시 밖에 나가 있었어. 아이고, 아가씨 덕에 이 늙은이는 속이 다 타들어가네요. 어서 주무셔야죠. 유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내일 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연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담장 넘어 검은 고장이가 떠난 자리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다름 아닌 양반가에서만 쓰는 값비싼 행랑이었지요. 그날 이후 달이 차오르고 지기를 여러 번. 소연과 검은 고장이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담장 너머로 나누는 이야기는 점점 깊어져 갔지요. 아가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첫 책을 읽지 못하는 분께서 어찌 그런 것을 물으시나요? 허허, 보이지 않는다고 그를 모르란 법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검은 고을 잠시 멈췄을 때, 소연은 그의 소매자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의 은은이 비치는 그것은 마치 양반가에서만 쓰는 은침처럼 보였지요. 저런 물건을 맹인 검은 고장이가 어떻게 해. 하지만 소연이 자세히 보려 할 때마다 그는 마치 알기라도 한 듯을 쩌. 몸을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연은 그의 말투에서 묘한 기품이 느꼈는데, 맹인 검은 고장이 치고는 너무나 고상한 말씨였지요. 게다가 시구를 읊을 때면 그 발음과 운율이 마치 대학자와도 같았습니다. 검은 고장인님은 참 신기하시네요. 어찌 이리 많은 것을 알고 계신지. 아, 그것은 젊은 시절에 양반가에서 머슴사리를 할 때, 도련님들 그립는 소리를 듣고 배워서 그렇지요. 그의 대답은 그럴 듯 했지만, 소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의구심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마저도 그의 검은 고 소리 앞에서는 봄눈처럼 녹아버리고 말았지요.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달림이 저리 밝으니 달 아래 피어나는 꼬지라는 곡을 연주해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가락이 검은 고 줄을 튕기기 시작하자, 달빛 아래 울리는 검은 고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만 같았지요. 검은 고 소리에 취한 소연의 눈빛이 달빛처럼 부드러워졌고, 뺨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곡이에요. 저희 검은 고 소리가 아가씨의 목소리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달빛 아래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달콤해져갔는데, 그날따라 유독 소연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혼담을 들고 오셨다지 뭐예요. 중간 검은 고 소리가 흐트러졌습니다. 혼, 혼담이라 하셨나요? 검은 고 장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평안도 감사돼. 자제라고 하시던데. 그렇군요. 그래서 아가씨는 어떠신지. 소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이 아팠지요. 당연히 싫다고 했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경꾼인 것 같아요. 소연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지만, 검은 고 장이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지요. 아, 맹인 검은 고 장이로군. 이런 밤중에 무슨 일이냐? 달이 너무 고와서 한 곡 뜯고 있었습니다. 야경꾼은 어둠 속에서 검은 고 장이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응?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야경꾼이 달빛 아래 향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은한 달빛에 비친 자수. 그것은 분명 어제 밤 검은 고 장이가 흘리고 간 그 향랑이었지요. 소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향랑에는 양반가의 가뭄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지요. 저, 그것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검은 고 장의 모습에 야경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맹인 주제에 이런 값비싼 향랑은 어디서 났느냐? 설마 도둑질이라도 한 것이더냐? 숨어있던 소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향랑에 수놓아진 문양은 다름 아닌 그녀의 지방 가문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것은 제가... 검은 고 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경꾼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 향랑의 문양은, 이 고을 제1가는 양반가의 것이 아닌가? 내놈이 훔친 게 분명하다. 그 순간 소연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향랑의 문양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자신의 방에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된 일일까? 저걸 어떻게 저분이 들고 계시지? 한편 검은 고 장의의 멱살을 잡고 있던 야경꾼은 그 상태로 검은 고 장의를 관하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만요. 조연이 급히 담장 밖으로 나서자 야경꾼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니, 아가씨께서는 어찌... 그 향랑은 제가 드린 것입니다. 조연의 말에 야경꾼은 물론 검은 고 장의의 얼굴에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가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검은 고 장의님의 음률이 너무 좋아. 제가 보답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조연의 말에 야경꾼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양반과 교수가 나서서 하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하오나, 아가씨께서 이리 늦은 시각에 밖에 나와 계시다니. 그것은 달빛이 고와 잠시 나와본 것 뿐입니다. 조연의 말에 야경꾼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장님, 검은 고 장의, 이번만은 눈감아 줄 테니 앞으로는 이리 늦은 시각에 검은고를 타지 마시오. 야경꾼이 떠난 후 검은 고 장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아가씨께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시다니.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항랑은 분명 제 방에 있던 것인데 어찌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중간 검은 고 장의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이 어쩐지 더욱 수상적어 보였지요. 그것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씨 큰일 났어요? 나리께서 돌아오셨어요? 유모가 다급히 달려와 소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셔야 합니다. 조연은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지막으로 검은 고 장이를 돌아보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이 달빛 아래서 어쩐지나 직어 보였지요. 저 뒷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방으로 돌아온 소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향랑의 비밀도 그렇지만 검은 고 장의의 정체가 자꾸만 신경 쓰였지요. 그날 밤 소연은 뒤척이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그리 익숙했는지. 설마 보름 전 아버님께서 맞선을 보라 하신 그분은 아니겠지? 그런데 전 애들은 인상착의가 너무나 비슷해. 그런데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검은 고 장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밤마다 담장 너머를 바라보던 소연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지요. 아가씨 얼굴이 영 좋지 않으시네요. 에휴 얼마 전 아버님께서 맞선을 보라 하신 평안도 감사되 도련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갑자기 그분은 왜 향랑의 문양을 보니 자꾸 그날이 떠올라서요. 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일은 참으로 망측했지요. 도련님은 정말 준수한 분이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가씨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자리에 누워 계셨으니 모르시겠지요. 그날 도련님은 아가씨를 직접 뵙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하필 큰 비가 내리는 날이라. 도연은 그제야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큰 비가 내리던 날 자신은 심한 감기로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하지만 도련님께서 떠나시기 전 아가씨의 규방 창가에서 거문고를 한 곡 연주하셨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애절하던지 마님께서도 감동하셨다고요. 거문고를? 조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는 양반과 자재가 거문고나 뚱기는 것이 불경스럽다 하시며 크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혼사가. 유모의 말에 소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창가에서 들었던 거문고 소리가 떠올랐지요. 비록 병중이라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그 애절한 가락은 분명 요즘 들리는 그 거문고 소리와 같았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지요. 이상한 일이요? 네. 도련님이 거문고를 마치신 후 자리를 피하시다가 아가씨의 향랑을 발견하셨어요. 며칠 전 마님께서 아가씨의 생신 선물로 주신 그 향랑 말입니다. 비가 오는데 마당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련님께서는 아가씨의 병안을 걱정하며 향랑을 주워가셨지요. 언젠가 직접 건네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날 밤 소연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밝혀야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달이 떴지만 거문고 소리는 들리지 않자 소연은 향랑을 들고 담장 너머로 나갔지요. 그러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문고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대나무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마을 뒤편 연목가였습니다. 거문고장이는 달빛 아래서 슬픈 곡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그날의 그 곡이군요. 조연이 나타나자 거문고장이에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가씨 오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평안도 감사댁 도련님이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거문고장이가 입을 열었지요.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날 아가씨를 뵈러 갔을 때는 이미 다른 분과 혼인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요? 네. 아가씨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그날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거문고장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양 좌이정 댁과 이미 혼담이 오갔다고 하시면서 돌아가라 하셨지요. 음료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리 냉정하게 거절당하다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사옵니다. 검은고줄이 끊어지는 소리보다도 더 애달픈 것이 바로 아버님의 그 말씀이었지요.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고요? 네. 음료를 즐기는 것이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 하시면서 더구나 전 평안도 변방의 무관 가문이라. 조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의 냉정한 거절이 이토록 서글픈 사연으로 이어질 줄이야. 하지만 전 아가씨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래서 맹인 거문고장이로 변장하신 거군요? 네. 사실 제가 거문고를 배운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연은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님께서 전쟁터에 나가실 때마다 어머님은 거문고를 타시며 아버님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셨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거문고, 소리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을 알게 된 것이 달빛 아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전 생각했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제 진심을 거문고에 담아야겠다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뱃불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 있다! 양반과 규수를 깨어내는 저 미천한 것을 당장 잡아라! 앗, 아버님과 나리들입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달빛 아래 한 무리의 관원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박도련님. 소연낭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풀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한 점 부족함 없는 준수한 젊은 양반의 모습이었지요. 감히 맹인을 사칭하다니? 이놈을 당장 잡아드리시오! 그런데 관원들이 달려들자 거문고장이는 재빠르게 소연의 손을 잡고 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잠시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둘은 달빛 아래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관원들의 고함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그런데 그때 조연이 박도련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박도련님, 잠시만요. 제가 사실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네. 그날 제가 병중에 있을 때 들었던 거문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유모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도련님께서 얼마나 애절하게 거문고를 타셨는지... 박도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도련님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제게 마음이 있어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저 장난으로... 그때였습니다. 뒤쫓아오던 관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다! 어서 잡아라! 관원들이 다가오자 박도련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쫓아오는 관원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지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련님의 당당한 목소리에 관원들도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연의 아버님이 나타나셨지요. 내가 감히... 대감님, 제가 이런 눈속임을 한 것은 오로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음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저를 물리치셨지만 제 음류를 오직 아가씨를 향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이런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놈이... 대감님께서 검은고를 천시하시는 걸 알기에 이런 모습으로라도 아가씨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달빛 아래 도련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음류를 좋아한다고 사람의 됨됨이까지 천하다 하시니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의 눈물 어린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지자 소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아버님, 도련님은 검은고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병석에 누워있을 때도 담장 너머로 그 애절한 가락이 들려올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시오. 놀랍게도 그곳에는 평안도 감사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버님! 박도련이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무료 자식, 내가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런데 감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노기가 어려 있지 않았지요. 대감, 이렇게 뵙게 돼요. 소연의 아버님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아, 자네도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게. 자네 역시 검은고를 즐기지 않았던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연의 아버지도 검은고를 즐겼다니. 순간 소연과 박도령은 놀라 그 자리에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건... 내들었네. 자네가 우리 아들을 물리친 이유가 음료를 좋아한다는 이유라고? 감사님은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허, 그래서 이놈이 이런 바보 짓을 했구먼. 하지만 생각해보게. 이리 지극한 정성으로 자네 딸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어찌 천하다 하겠나? 평안 감사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달빛은 여전히 두 젊은이를 비추고 있었지요. 실은 말이야. 감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무관의 집안이었지. 하지만 내가 젊었을 적 전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검은고를 들었다네. 내 아내가 나를 걱정하며 무사기환을 빌며 를 연주했었다네. 감사님의 눈가가 불거졌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명인의 솜씨를 가진 분이었어.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을 검은고로 위로하던 허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버님. 이 아이는 어머니의 검은고를 이어받았다네. 그리고 이제는 한 요인을 위해 그 검은고를 타고 있네 그려. 조연의 아버님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지요. 검은고가 그리 중요한 것이었다니. 마침내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박도련님 이리 나오시게. 조연의 아버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정함만이 묻어있었지요. 달빛 아래서 박도련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지요. 먼저 이 늙은이의 경솔함을 사과하고 싶네. 아닙니다. 대감님. 제가 이런 경망된 행동을. 허허.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 사람아. 내가 방금 사과를 하는 중일세. 평안도 감사님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대감 역시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지. 처음부터 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 사달이 났겠는가? 아이고 감사님도 참으시지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두 어르신의 화기애애한 대화에 주변의 긴장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그리 좋다고? 어디 한번 들어볼까? 조연의 아버님이 말씀하시자 박도련은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여기서 말씀입니까? 그래, 달도 밝은데 어서 한 곡 뜯어보시게. 아이고, 이 사람도 참. 여기가 어디라고. 두 어르신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에 관원들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자, 어서 검은고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앗, 제 검은고가. 달리느라 떨어뜨린 검은고가 바위에 부딪혀 잔산조각이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어쩐다. 도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는데, 그 검은고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형견이었기 때문이지요. 저것이 유품을 박살내버렸네. 평안도 감사님의 말씀에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유품을. 평안도 감사님은 한동안 말없이 부서진 검은고를 바라보셨지요. 괜찮다. 내 어머니는 늘 말했지. 검은고는 그저 도구일 뿐. 진정한 음률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감사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대감. 조연의 아버님이 다가가 감사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게, 자네 집에 있는 그 검은고 말일세. 아, 그건 말입니까? 그래, 내 아내가 남긴 검은고와 쌍을 이루던 건 말일세. 아직도 서재에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조연의 아버님을 바라보자. 소연 아버님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사실은 말이지. 내가 젊었을 적, 감사님, 부인이신, 고아주님께 검은고를 배웠지. 허허허. 아버님, 정말이십니까? 그랬단 말씀입니까? 조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도 한때는 검은고에 미쳐있었단다. 고아주님의 검은고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지. 달빛 아래 아버님의 눈빛이 젊은 시절을 회상하듯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음류를 천시하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그들의 편견에 물들어버렸구나. 아버님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야 깨닫는구나.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박도령의 검은고 소리가 그토록 아름다웠던 것도 고아주님의 혼이 담긴 검은고였기 때문이었구나. 그때였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유모가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왜 이리 급한 것이냐. 마님께서. 부인이 어찌 되었단 말이냐. 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어서 가보자. 황급히 집으로 향하는 길. 조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지요. 어머님은 평소 병약하신 데다 요즘 들어 더욱 기력이 쇄하셨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조연이 눈물을 글썽이는데 박도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 아들이 의원의 솜씨도 제법 곱다네. 내 아내가 아플 때마다 약재를 연구했다지. 그 순간 소연은 박도령을 바라보았답니다. 거문고 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던 그가 이제는 어머님까지 돌보겠다고 하니 가슴 한 켠이 뭉클해졌지요. 달빛 아래 세 사람은 서둘러 집을 향했습니다. 마님의 병은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는데 도련님이 가져온 약재 덕분이었지요. 어머님. 이제 좀 어떠신가요? 그래. 이제는 한시름 놓았구나. 마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도련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도련님 덕분이에요. 약재를 구하시느라 며칠 밤을 세우셨다고 해요. 아가씨. 조연의 말에 박도령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이리 오너라. 마님이 도련님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지요. 내 거문고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구나. 그 정성어린 마음이 약보다 더 나은 효엄이었단다. 마님의 말씀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조연과 도련님의 혼례가 있었지요. 혼례날 밤 달빛 아래에서 거문고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처방님. 이제는 제 진짜 모습으로 당신 앞에서 연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달빛에 반짝였지요. 세월이 흘러 소연의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지체나 명분이 아니었구나. 진심을 다해 자신의 길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어. 옛말에 이르기를 청출어람이라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푸른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었나 봅니다. 거문고 소리에 담긴 진심이 마침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